오후 그럼 할게요 끝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시죠? 방금 전에는 망치로 내려쳤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방해석이 쪼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촬영을 하면서 더 작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 방금 전에 망치로 내려쳤는데 작은 것에서도 더 작게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정말 신기했고요.